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최고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세계 무대를 향해 과감히 도전하게 했던 것이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BTS가 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와 창업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입학한 여러분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교수님들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과감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니스트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서 역량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2009년 개교한 유니스트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쉬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유니스트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BTS로 성장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